안녕하세요 우둘러버 701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수변전실의 설비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소개해드릴 내용은 LBS 즉 부하개폐기에서부터 VCB 즉 진공차단기, 변압기, ACB 기중차단기 등을 거쳐 배터리와 충전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발전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시설을 직접 다루시는 분은 물론이고 전기시설을 직접 다루지 않으시는 분들도 직접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2.9kV 즉 22,900V의 특구앞 1번 수전반 외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특구앞 1번 수전반 내부에는 LBS, MOF, PF 등이 들어있는데요. LBS 즉 로우드 브레이크 스위치는 부하개폐기라고 하고요. MOF 즉 미러링 아웃핏은 계기용 변성기 또는 계기용 변압 별륙이라고 하며 PF 즉 파워 퓨즈는 전력 퓨즈를 의미합니다. 이번에는 특구앞 1번 수전반 내부 전면의 모습으로 MOF 즉 계기용 변성기가 보입니다. 특구앞에서는 전력량을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MOF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즉 MOF는 계량기와 연결되어 있는 장치이며 위쪽은 PT 부분으로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지금 이 PT는 도면에 의하면 13.2kV를 110V로 변성시키고 있고요. 아래쪽은 CT 부분으로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지금 이 CT는 75A를 5A로 변환시켜주고 있습니다. 지금은 PT 즉 계기용 변압기를 확대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. 지금은 CT 즉 계기용 별류기를 확대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이번에는 특구앞 1번 수전반 내부의 그 뒷면의 모습으로 LBS 즉 부압 개폐기와 파워 퓨즈 전력 퓨즈가 보입니다. 위쪽 부분이 LBS 즉 부압 개폐기이고 아래쪽 부분이 PF 즉 전력 퓨즈가 되겠습니다. 파워 퓨즈는 고압 및 특별고압 기기의 단락 보호형 퓨즈로 소호 방식에 따라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는데요. 단락사고 발생 등으로 한번 동작하게 되면 제트입이 불가하고 파워 퓨즈 3개를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그 파워 퓨즈는 한류형 퓨즈로 한류형 퓨즈는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하여 사고 전류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퓨즈로 현재 수변전 설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한류형 퓨즈는 비한류형에 비해서 굵은 특징이 있습니다. 지금은 그 LBS 즉 부압 개폐기를 확대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PF 즉 전력 퓨즈를 확대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2.9kV 즉 22,900V의 특구압 2번 수전반 외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특구압 2번 수전반 내부 전면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VCB가 위치하고 있고요. 이것은 그 VCB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한 장면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특구압 2번 수전반 뒷면의 모습인데요. 위쪽 부분이 CT 즉 계기용 별류기이고 아래쪽 부분이 접지 단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그 CT 즉 계기용 별류기를 확대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 CT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 SA라고 해가지고 그 서지 흡수기라는 부분입니다. 서지 흡수기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접지 단자함의 모습을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그 380하고 220V의 3번 저압 배전반으로 좌측에는 LV1M 오른쪽에는 LV1-1 배전반이 있는데 좌측에 LV1M 배전반 안에는 ACB 즉 기중 차단기가 있고요. 오른쪽에 LV1-1 배전반 안에는 두 개의 동과 관련된 MCCB 즉 배선용 차단기가 있습니다.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ACB 즉 기중 차단기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은 그 ACB 즉 기중 차단기를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LV1-1 배전반 안에 있는 MCCB 즉 배선용 차단기의 모습이고요. 3번 저압 배전반 뒤에는 지금 보고 계신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1차측에는 각 상별로 3개의 COS 즉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 2차측은 ACB 즉 기중 차단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그 380과 220 볼트의 4번 저압 배전반으로 좌측에는 LV2M 오른쪽에는 LV2-1 배전반이 있는데 좌측의 LV2M 배전반 안에는 3번 저압 배전반에서와 같이 ACB 즉 기중 차단기가 있고요. 오른쪽의 LV2-1 배전반 안에는 다른 2개의 동과 관련된 MCCB 즉 배선용 차단기가 있습니다.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ACB 즉 기중 차단기이고요. 이것은 그 ACB 즉 기중 차단기를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LV2-1 배전반 안에 있는 MCCB 즉 배선용 차단기의 모습이고요. 4번 저압 배전반 뒤에도 지금 보고 계신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1차측에는 각 상별로 3개의 COS 즉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. 변압기 2차측은 ACB 즉 기중 차단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세대 부하가 아닌 공용 부하를 담당하는 380과 220V의 5번 저압 배전반으로 좌측에는 LV3M 오른쪽에는 LV3-1 배전반이 있는데 좌측의 LV3M 배전반 안에는 공용 부하를 차단해주는 ACB 즉 기중 차단기가 있고요. 오른쪽에 LV3-1 배전반 안에는 자동 절체 스위치인 ATS와 배선용 차단기인 MCCB가 있습니다.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기중 차단기인 ACB이고요. 이거는 그 ACB 즉 기중 차단기를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LV3-1 배전반 안에 있는 두 개의 ATS와 급수시설 정화조 외등 등과 관련된 MCCB 즉 배선용 차단기의 모습인데요. 맨 위쪽은 한전 전원이 정전될 경우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전압이 확립된 후 급수시설과 정화조에 전원이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ATS 즉 자동 절체 스위치이고요. 맨 아래쪽은 한전 전원이 정전될 경우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전압이 확립된 후 외등에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ATS 즉 자동 절체 스위치입니다. 이 부분은 맨 위쪽에 있는 ATS 즉 자동 절체 스위치를 확대한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맨 아래쪽에 있는 ATS 즉 자동 절체 스위치를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공용부분의 저압배전반 뒤에도 지금 보고 계신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변압기 1차측에는 각 상별로 3개의 COS 즉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 2차측은 ACB 즉 기중 차단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380과 220V의 LV3-2 배전반 외부의 모습이고요.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LV3-2 배전반 내부의 모습으로 맨 위에는 한전 전원이 정전될 경우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전압이 확립된 후 기타, 주요, 공용 부분에 전원이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ATS 즉 자동 절체 스위치라는 장치입니다. 화면은 ATS 즉 자동 절체 스위치를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380과 220V의 LV3-3 배전반 외부의 모습이고요.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LV3-3 배전반 내부의 모습으로 열기환실, 펌프실, 지열실, 우수조실,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MCCB가 있습니다. 이것은 380과 220V의 저압 배전반인 LV3-4 외부의 모습이고요.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LV3-4 배전반 내부의 모습으로 소방시설, 관리실, 전기실, 주차장, 배터리 충전, 발전기 보조 전원 관련 배선용 차단기 즉 MCCB가 있습니다. 이것은 DC-110V의 저압 판넬인 LV-C 외부의 모습이고요. LV-C 판넬 내부 좌측에는 12V 배터리 12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. 우측에는 좌측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화면은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충전기를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발전기 운전반의 모습이고요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수변전 시설은 아니지만 한전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주요 공용 부분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한 시설인 발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동영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